오늘 마지막 공연 날이고요 저희 페어의 마지막 공연 날 저는 지금 지각을 했어요 화장실 갔다 오면 통화다 갔다 갔습니다 잘 오시죠 아이비티비? 오 예 아이비티비 아이비티비 오 여기 과감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 마지막 공연 마지막 기록 오 아이비티비에서 이제 마지막 아이다 기록이야 eton 사랑하는 우리 안녕하세요 2년만에 렌즈 이후로 돌아온 아이비TV 막공 밀착 취재입니다. 아이비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도훈씨 주말마다 우리 아이다에 놀러오신 우리 음향감독님 딸 보도훈씨 앞머리 밀착 취재해줄게 가까이 찍어줄게 거의 다 가까울 수 없을 만큼 아이다를 함께한 소감을 말해주세요 얼굴에 또 뭐 화장품 발랐네 시꺼멓게 누구를 밀착 취재해볼까 우리 우리 막내 어디 밀착 취재해드릴까요? 언니 제가 어머 옛날에도 이거 민경화가 얘기했었는데 아 두피에 자신 있는 두피미녀 예인양 자 막공을 앞두는 소감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시즌 아이다로 데뷔를 했어요 그때 여기에다가 마이크를 찰 때 아이비TV에 출연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공연을 다시 이제 하고 내일이면 막공이라니 실감이 안 나요 아아아아 언니 두피에서 땀 나은 것 같아요 오 고통하이요 아주 그냥 깨끗하네 각질도 없고 비듬도 없고 깨끗한 20대의 두피 건강한 두피 엘라스테 하세요 하유진 배우님 안녕하세요 하유진입니다 하유진이에요 어 귓밥 있으면 어떡하죠? 어 귓볼이요 귓볼 자 혹시 모르니까 귓구멍 막아드릴게요 하하하하 언니 하나도 안들려요 막공을 앞두고 소감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간략하게 좋다 하하하하 간략하게 좋다 하하하하 지새롬 배우님 어디를 밀착해드릴까요? 어 다 자신있어가지고 어우 역시 자주 운동하고 자주 운동하고 통하이요 아하하하 아니 노래장애가 뭐 녹구멍 같은거 아 안돼 그거 한사람 있었어 옛날에 성대 성대 아하 성대 더이상 밀착할 수는 없다 성대처럼 한 문의를 하겠어요 아 개 아 아니 앞에 보시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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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렌즈 끼셨네요 아 네 그대 눈 웃음 치얼스 하하하하 눈웃음 아 시원섭섭하구요 실감은 안나지만 근데 무통장 안보여 하하하하 실감은 안나는데 눈뜨고 있는거구요 하하하하 이 순간을 이 눈속에 간직하고 잘 담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돌아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민 하하하 주민 주마 오 오 아, 무서워! 우와! 이야! 희마른 배우님 복근 밀착 인터뷰! 근데 이거 3초밖에 못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너 진짜 쩐다. 쩐다. 말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여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2019년에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다시 모든 멤버들 그대로 이렇게 모이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해. 마지막이라기 좀 많이 아쉽네요. 제가 지금 말을 잘 못하겠어요. 배에 힘을 줘야 돼가지고 숨을 잘 못 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성애는 뭐 몸이 완벽하지? 저는 그러면 오른쪽 측면 좀 잘 가도 될까요? 왼쪽 라인? 하반쪽으로? 아, 없어요. 두 번이나 아이다를 하게 돼서 참 영광이었고 또 우리 아이비언니와 함께 두 번이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작품에서 만나고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다. 마지막 핑크칸. 아, 여기 안 나고 있는데. 아, 근데? 아, demands? 하여행! 프랑스 마 homosexual. 아, 이거 어디다. 아우, 얇이워. 시녀처럼 보이네요. 시녀? 도나, 이리 와. 마지막 빙컬 완료.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 암네리스의 엄청난 모자 위 엄청난 손자. 오늘 끝입니다. 지금 공연 7분 전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이 공연이 완성됐습니다. 참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 객석을 꽉꽉 채워주신 건깅 여러분 덕분에 정말 저희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감동스러웠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그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럼 오늘 공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다 화이팅! 아이다 화이팅! 어? 매니저님이 계셨네요? 제 컨텐츠 만들러 왔어. 아 또 어떻게 오늘 찍고 있는데 또 왔어. 좀 그만 좀 만드십시오. 아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어디 밀착하실래요? 저는 그러면 지금 제가 핑크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모를 하고 있으니까 아 싫어! 손톱으로 할까요? 아 오케이. 좋아요. 자 들어갑니다. 큐티클이 많으시네요. 잠깐만요. 아 웃겨가지고. 어 초딩 손톱이네요. 이번 아이다 정말 다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다시해서 너무나 즐겁게 했습니다. 다음 시즌이 또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마음속의 아이다를 영원히 품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는 어디? 뭐봐. 가자. 밀착. 밀착. 초밀착. 이게 복숭아뼈? 복숭아뼈 미남이네. 아 오빠 발목 되게 얇지. 김우영 배우님의 복숭아뼈. 어디서 이런 걸 보겠어요? 아 각질도 없어 이 오빠는. 아 이제 복숭아뼈가 이렇게 방송일 줄 몰랐네요. 제가 발목이 좀 얇아요. 그래서 팔목도 얇고. 그래서 점프닥이 좋습니다. 나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그냥 그저 감사하고. 결론가는 운동을 안 하겠네요. 너무 밀착취자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아이다. 아 아이다 공손히 밀착취자겠습니다. 아이비TV의 아이비특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대본을 보신다고요? 아니 지금 원래 대본을 보고 있는. 마지막까지. 역시 보통 아이유. 네 보통 아이유예요. 자 영광지 배우님. 오늘 초밀착취자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밀착할까요? 진짜 섭섭하죠. 그냥 볼 수 올 것 같아요. 아 안돼 안돼. 우리 오늘 잘 참아야 돼요. 울지마. 울지마. 코가 자연산이에요. 하면 안 돼? 어이 콧대. 콧대 이거 보통 아이유. 아 이쪽이 나올까? 아 이 기가 막히네. 여기가 좀 높죠? 코가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영광지 님의 코가. 어 뭐야 뭐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이비TV 사랑해요. 아이유티비 사랑해요.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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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하핫핫. 안녕. 안녕. 아하하하 설명론. 초점막 안맞고요. 아이유. 코가 아름다우세요. 윤공주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마지막 오렌지 공주예요 오렌지 공주. 이 옷을 이제 다시는 입지 못하네요 약간 수트 의상을 좀 찍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찍었습니다 화려한 눈화장 퍼플과 오렌지의 조합 행복했습니다 아 내일 한 번 더? 그럼 내일 찍어봐야 되잖아 아 봐봐 그냥 찍어봐 아 나 이걸로는 안 돼 왜왜? 아 그 자신감이 안 나와 안 닿았냐? 안 닿았냐? 아 저거 해야 되는데 팡팡팡팡팡팡팡팡팡 아이비 아이씨 아이씨 어이구 어이구 미착취재 미착취재 초미착취재 예 아 일단 끝내는 소감은 뭐 눈 아실까요? 예 눈 많이 했는데? 닭이요? 잡부짐 잡부짐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헤어짐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하지만 막공까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사랑해요 우진아 사랑합니다 멋지다 보러 갈게 은혜형 은혜형 형이랑 불러 저기서 만나요 자 웃음소리 한 번 들려주세요 청춘이금에 막공을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아닌데 이 소리가 아니에요 빨리 가 빨리 가 와서 뭘 다시 찍고 싶어요 아이이치 왠지 운다고 안다구 아니요 참여해야겠구나 후우우우웅 아이치 아이치 이치 또라이치 잘하고와 잘하고 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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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